자기도 그리워하고 여기 가사의 포인트가 시간 있으면 돌아와 달라는 그 말 되게 그냥 담담하게 던진 거거든요 사실 담담하게 던졌지만 가슴에 있는 거잖아 뼈가 있죠 말에 뼈가 있다 가사성어 뭡니까? 말에 뼈가 있다? 말 속에 뼈가 있다 어우 예? 말에 뼈 네? 말 뼈 말.. 말에 뼈가 있다 자, 솔비! 어...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뼈 있다 말! 말에 말 속에 언.. 언행 언? 언.. 언? 뼈 언.. 언골 언.. 언골 있다 언골 있다! 아 역시 아 우리 또 무한대전은 또 바보 어멘졌어 나는 객관식이 강하잖아요 아하 갑자기 그게 뭡니까? 전 주관식으로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 그래요? 약해, 주관식이 약해 1번 언행일치 그리고 2번 언행유골 유골? 유골? 네 3번 언중유골 그리고 4번 언필유골 오 자! 3번 3번! 언중유골 정답! 어, 맞았어? 맞았어? 아, 네 아, 이 분 찍신, 찍기가 아, 진짜 찍신이에요 아, 찍신, 찍신 아, 일단 갑자기 잠깐, 갑자기 급한 퀴즈처럼 만들어봤는데 직항적이다 당황했어 당황했죠 제가 좀 퀴즈 해 좀 당황했죠 아, 지금 사자성어 퀴즈인 줄 알고 정답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오고 있어요 또 사자성어에 또 너는 어때가 묻혔잖아요 너는 어때 사자성어 아뇨, 아뇨 너는 어때 맞아요 괜찮아 안 묻혔어 안 묻혔어 안 묻혔어 안 묻혔어 안 묻혔어 3번 언중 6월 많이 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솔빛씨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가 퀴즈로 한번 내본 거고 아, 3번 3번 틀린 거예요? 아니, 청취자들이 퀴즈인 줄 알고 정답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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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아직도 퀴즈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선물, 선물 때문에 네? 선물? 아, 선물 예, 예 나도 선물 주는 건가요, 맞추면? 아니에요 큰 박수 아, 저는 큰 박수 예, 찍신 인정 네 드디어 사람들 RUSS- owych read 네 아니 좀 contrat 신기한 ache 뇨 상